JT 임규현입니다 포인트 공격이 있습니다 레드 1 러브 회전 걸어봤지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빈틈! 잘 봐서 서비스 날카롭지만 버텨내면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 구호하여!!! 전어 가졌습니다. 네티 맞고 나가는 거에요? 예 3대2의 스코어입니다. 어렵게 살려냈습니다. 포핸드 서울시청의 서비스 백핸드 쭉 목점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 잘한다! 자 지금은 서비스 베이철 코스 변화 서울시청에 앞서 있습니다. 계속 이어지는 랠리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. 포핸드 마무리가 서울시청의 서비스 김예는 베이철! 마지막 점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한 점을 파성시청의 서비스 임규현 지금 줘야 될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서울시청의 게임 포인트 마지막! 서비스로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. 네트에 맞으면 임규현 임규현 맞추지 못 다시 임규현 모델 타이밍 타이밍 피아노 요거는 샤밍 타이밍 타이밍 터미 아 아 동점까지 왔습니다 아 예 김혜능의 서브 그렇죠 서울시청에 김혜능의 서비스 어 강민준 좋아 베이철의 백핵 임규영 베이철 모서리에 들어왔습 아 조금은 급해 화성시청의 서비스 두 차례 이어집니다 따라가서 살려냈습니다 마아님 시청 서비스 계속 받아 냅니다 예 어 아 하성의 득점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화성시청의 서비스 오 달려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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